안녕하세요 샘플티비 담당 pd 이유입니다. 다가오는 더위에 무조건 쟁여둬야하는 필수템 아이스 실리콘 얼음 트레이입니다. 날씨가 더워지면서 얼음이 든 아이스 음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. 물을 미리 얼려두지 않으면 막상 필요할 때 낭패보기 일쑤였던 것 같아요. 사실 얼음 트레이에 물을 채울 때마다 낮은 트레이 높이 때문에 물을 붓다가 몸에 왈칵 들이본 적도 있고 높이를 맞추려고 기울 때도 조심조심 해야하다 보니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. 아이스 실리콘 얼음 트레이는 아크릴 툰형 뚜껑 윗부분에 주입구가 따로 있어 사방으로 흘리지 않고 깔끔하게 물을 주입할 수 있어서 혹시라도 트레이에 물 높낮이가 안 맞는다 해도 물이 넘치지 않게 2cm의 여유로운 높이감으로 얼음의 높이를 균일하게 맞추기 쉬워요. 소재는 전체적으로 pp 소재로 이루어져 있지만 얼음을 빼기 위해 꼭 누르게 되는 밑부분은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어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얼음을 분리시킬 수 있어요. 아크릴 뚜껑은 냉동고에 보관할 때도 얼음의 외부 냄새가 베이지 않게 차단해주면서 위로 차곡차곡 쌓아 보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 기준 여름 준비로 완벽하게 도와주는 얼음 트레이인 것 같아요. 얼음뿐만 아니라 커피 원액, 마늘 등 원하는 재료를 넣어 얼려만 주면 되니 여러 개 구매해서 용도에 맞게 여러 가지 얼려두고 냉동고에 쟁여둬야겠어요. 이상 샘플TV였습니다.